단민족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데 중요한 제자들이 정말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단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교회다 이런 생각을 좀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근래에 이를 보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내 눈에도 앞으로 제자로 키웠으면 좋겠다,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미국 남미 렘논트 다민족 이게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오는 자체가 벌써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개인의 답입니다. 답을 가진 전도자, 제자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이 되어야 되겠죠. 답이 없으면 우선 자기부터 힘이 들잖아요.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서 그렇지 운명이 있어요. 반드시 죽잖아요. 반드시 문제와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자살도 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게 운명이에요. 못 나온다 그 말이지. 무슨 수를 써도 여기에서는 못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죽으면 진짜가 되니까 죽음을 우리가 이긴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다 걸려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에도 여기 걸려있죠. 그리고 못 피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바탕이 이거잖아요. 전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무섭죠. 교회에서 운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마 미국 교회도 없을 겁니다. 이거는 매주 계속 강조되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체절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누리에서 진짜 자기 운명을 정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 반드시 운명이 역전되지요. 역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개인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역전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거 싶은 게 각각에게 한계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문제 다 온다. 나는 항상 여기에 걸려 이런 거 있다니까요. 그거 해결됩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누리면 거기서 나와요. 문제 중에서도 진짜 누르붙은 게 있거든요. 나는 왜 이래 돈이 안 돼. 평생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문제 있을 수 있죠. 그걸 보고 운명이라 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어야 돼요.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 모든 영적 문제 싹 다 해결된다. 이거는 죽으면 돼요. 그러면 싹 다 해결해요. 죽는 게 축복이죠. 그리스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있잖아요. 내가 뭐 나는 영적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무슨,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보혈. 이것 가지고 전쟁부터가 죽이는 거예요. 나는 어째 그래 보험에 눈이 안 열릴까. 운명적, 영적 문제거든요. 왜 나는 마음이 질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고 말이에요. 안 그래요. 우울하고. 왜 이래? 이거 도대체. 있을 수 있잖아. 안 그래요? 나온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나도 있었겠죠? 나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가 다른 걸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24로 가고 777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지. 십자가의 보혈. 인간을 저주해서 건지는 답은 하나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안 그래요? 777이 건지는 게 아니에요. 777은 이걸 누려가지고 거기에 도달해야 될 곳이에요. 기도, 누림. 24가 은약입니까? 24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24는 은약을 깊이 누리는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분량까지 누림이 간 것을 표현한 단어가 24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답으로 살아야지. 답으로 안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답 안에 들어와가지고. 고쳐야 합니다. 그죠? 그걸 고치고 계속 해야 돼요. 고친다고 해서 내일 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남았을 때가 왜 그런지. 기도하러 왔잖아요. 답으로 기도해야지. 그래요? 뭐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하는 틀렸지, 그 기도는.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당한 말의 권세 또는 권위를 주셨다. 권세 우리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답을 말을 해야지. 답을 안 그래요? 답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고백을 하는 거지. 답대로 될 거 아니에요. because it will be done according to the answer. 그래,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So you must be able to really ask yourself what are you praying for? 그러니까 이게 내 말한다고 다 되느냐 그럼 지금 내 말한다고 다 그대로 되어버리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을 말한다고 되잖아요. 우리 불신자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엄마는 아이 때릴 때 장군 될 엄마가 때린대 장군 됐다잖아요. And there are non-believers who speak to their kids and they say oh, you will be a general one day and later on they do become a general. so whatever that you say it comes true. 불신자라도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그래요? 교육적 의미도 들어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같이 있는 거지. 하물며 우리는 여러분 은양을 가진데 예수님이 사람 보고 신이 됐잖아. 안 그래요? 성령이 있으니까 답을 계속 말하세요. 기도할 때 안 그래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왜? 계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저주에서 해방돼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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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문제에서 나오지 가장 나의 대표적 영적 문제 나오는 거예요. 죽여버리는데 그럼 뭐 해야 돼요? 한계를 계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명심하고요. 여기 일단 전문가가 돼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여기에 최고의 전문가 유광석 틀렸어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나 따라갑니다. 죽어도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 사람을 하나 딱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안 그래요? 이걸 딱 가르쳐줘서 그럼 그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이걸 가르쳐준 분한테 계속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기도 부분이 뭡니까 24가 왔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는데 누가 24 되겠어요? 이거는 불량이고요. 이 내용을 요즘 이제 칠 칠 칠 얘기해요. 이것 없이요? 이건 이제 지나간 거 옛날 것이고 여기를 이래로 발전한 건가? 말이 안되지요. 말이 안되지요. 오늘도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안 하면 23 귀신 들어와요. 답을 말하세요. 혼자 기도할 때 답을 말하세요.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하고 그러면 기도 힘 빠져요. 답을 말할 때 기도에 힘이 나요. 기도에 힘이 나요. 그게 3지역입니다. 그게 3지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성경에 꽉 있어요. 이번 주 본명 중에서도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써보는 거지. 깊이 집중이 되는 사람은요. 그거 보고 딱 외우고 해도 돼. 대부분 쓰는 게 아주 효과지요. 그래도 내 혼자 렘넨터들이 만약에 언약 기도를 쓴다. 그거 진짜다. 소망이 있어. 요래 생각 안 나요. 왜냐면 나는 그래 했거든요. 나는 24는 안 돼도 요정도 있어요. 그래 나 얼마 있으면 요래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서부터 시대가 요래 올라오는데도 요 상당한 나는 내 나름대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요거 밑에 있어요.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 어디 있어요? 보혈 안으로는 들어가세요. 평가를 해보세요. 여기가 출발이면 여기서부터 이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어디쯤 계세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보혈이 언약이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틀렸지. 어찌 생각하세요? 저거 안 하고 다른 기도는 그거 틀렸다 그건 아니다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알죠? 우리 인생 중에 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답은 이건데 재경음에 의하면 처음에는 할 때 은혜 하나도 안 돼. 별거 별로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어찌 그리 말하고 싶든지 말해요. 그걸 해야 아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매일 속았어요. 하루에 두 번씩 맨날 속았어요. 답을 말하면 그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만들어놓은 답 그거는 말을 안 하고 지소리를 맨날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고요. 맞다 싶으면 고치세요.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문 열립니다. 그죠? 이 조그만한 어린 소녀한테 인생의 문이 열렸어요. 응답 좀 받았겠지. 그죠? 그리고 이 소녀가 나라를 살렸어요. 중요한 남한 같은 제자를 만드는 문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답을 가졌잖아요. 그 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거든요. 그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에요. 뭐에 대한 답입니까? 운명에 대한 답이에요. 운명에 걸렸잖아요. 문동병은 그래요. 평생 뭐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안 났습니다. 운명이잖아. 안 그래요. 거기에 답을 딱 준 거지. 그런데 포로였잖아요. 상황은 관계없는 거지. 노예에 대해서도 상관없고 맨날 들은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답을 말하면 되지. 그러려면 답을 알고 있어야 된 거예요. 답이 답이라는 답이 나 있어야 돼.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답이 나 있어야 그래야 답으로 말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 더 붙어야 돼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 궤 밖에서는 안 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 누구한테 나타났냐 하니까 답을 가진 사람 그냥 기본 메시지 설명하는 사람 말고 이걸 답이라고 전달하는 사람 그게 체험되어 있는 사람 하고 그냥 설명하는 거 달라요. 자기 인생 부터 다르지. 축복이 결발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소그마한 소녀아이한테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운이 좋아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수많은 소녀들이 잡혀갔는데 그중에서 어째다가 걸려가지고 나만 집에 갔네 그 얘기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머리들도 다 세우고 계십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그죠?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받아도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 머리들도 다 세우고 있지요. 언제 죽을지 언제 태어날지 다 하나님 손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겠냐 답을 닦아요. 그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들어와야 들어와야 됩니다. 그지요? 듣고 있는 중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딱 발견 어느 날 말씀 듣는데요. 오늘도 뭐 나왔지만 한 명으로 된다는 거요. 한 명이란 단어는 나온 지 오래됐거든 근 30년 됐어요. 난 늘 그렇지 그렇겠지 뭐 그래 바울 시대 다위 시대 한 명이지 뭐 그래 막 이리 생각하고 넣은 것 같지 시간표대가 딱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진짜 한 명으로 된다 시 오늘도 핵심에서 말했지 능력 필요 없다고 우리 능력 그러고 한 명이면 된다 라고요. 전에는 같으면 그냥 듣고 넘어왔을 거예요. 어느 날 그래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로 한 명이면 됩니다 하지 안 그래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통행인 거 통행인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사람을 알지 이제 하나님 그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적으면서 들어야 차 타고 들어서 안 듣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99% 다 날라가 차 타고 가다가 딱 들어 어 싶은 게 들어왔어 그러면 차 오른쪽에 딱 대 놓고 꺼내가지고 적고 가야 돼 다 날라가 그 정도는 돼야지 안 그래요 그 정도면 돼야지 안 그래요 가다가 서는 거야 뭐 다 서지 뭐 그래요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냥 머리에 말고 있잖아요 발견 가슴에 예 답 그 사람 답을 가인 사람 이미 답이 완성되고 저기 있는 게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에 들어왔어 그게 이제 답을 가야 돼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답을 내고 뭐 이래 제자 같은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러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 집중했다 그냥 뭐 내 신앙 고백이야 나는 내한테는 그렇게 하셨다 그 고백이야 3집 언약 기도 이런 단어들 많다 싶으면 요거라도 해야 돼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 이 언약 위에서 기도한다 너무나 너무나 당연하지 안 그래요 기도 치유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죠 말 들어도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못됐거나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아직 못 만나서 시간표를 만나면 금방 들어오지 안 그래 그럼 보혈을 언약으로 잡아야지 삼지 그럼 뭘 잡아야 돼 저게 내 기도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딱 자리를 잡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문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제자 이러세요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엘리사 그죠 나만이 와서 낳았지만 나만은 평생 엘리사 못 잊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연히 못 잊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전달해 준 엘리사 그걸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러면 인간도 아니지 안 그래요 놀랍잖아 안 그래요 흙을 놓으셔 두 마리 가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뭡니까 이게 감동이 됐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리고 도단선 운동 도단선 운동 일어났지 남미 오천종족 운동 해야 합니다 그지요 혹시라도 불신앙 불신앙 혹시라도 불신앙 지금 적시 내버리세요 불신앙 하나님의 불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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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 지만 손해입니다 불신앙 그래 말라고 살겠습니까 불신앙 불신앙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잖아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기 때문에 내 속에 무엇이든지 내 속에 무슨 부정한 게 부정적인 게 들어와서 속았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앙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불신앙 하고 있으면 지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오케이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돈 주시라고 건강 주시라고 하나님 문제로 주시라고 이 사람을 좋아하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런 단어가 기도 속에서 안 나오고 무슨 정체가 있거나 뒤로 가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이 왜 갑니까 하나님은 전능한데 안 그래요 못하는 게 없어요 간다니까요 엘리사 여러분 한번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지금부터 상당히 나오거든요 구정적인 생각 한 거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다음 얘기도 보면 6장 7장 1회 가면서 아주 대단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왜 엘리사가 그랬을까요 왜 엘리사가 그랬을까요 말씀을 늘 받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늘 받거든요 남한 장군 오기 전에 말씀을 딱 받다가 기다리고 있지 받은 말씀이 뭡니까 답이잖아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요 나갈 필요도 없지 그럼 이것이면 되는데 안 그래요 방 안에서 얘기했어요 가서 일곱 번 모욕해라 그러고 끝이에요 그럼 우리도 말씀 받아야 되나 안 그래요 모든 부분에 대한 말씀 다 받으면 그건 진짜 100%예요 그렇죠 이런 구체적인에 대해서도 말씀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이에요 근본 받아야 될 거 있어요 그렇죠 삼직 말씀 받았어요 나 받았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받았어요 어디에 해당돼요 그게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합니다 간단하대요 간단 안 그래요 왜 간단해요 운명을 깨버리면 되거든요 운명을 어떻게 깹니까 그래 그게 답이에요 십자가에 보여요 안 그래요 그럼 이게 아직 답이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지만 바깥을 뺑뺑 돌고 했지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안 그래요 얕은 은약 잡고 전쟁 못 해야지 그래 이게 들어와야 여기 안 그래요 그래야 진짜 시작이에요 기도도 이게 들어와야 진짜 시작이지 안 그러면 기도가 요 밑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일대일 문제거든요 누구든지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양하관에 이런 운명에서 기도가 제대로 안 되지는 것도 운명이잖아 안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거기서 나와야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살려야 돼 어린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기 소중 자기에게 열린 문을 통해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출발을 놀랍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진짜 시대를 살렸어요 이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읽어보면요 아랍 나라의 왕 왕과 그 다음에 그 다음 때 왕 될 것도 그 엘리사가 관여를 다해요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니까 미국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누가 미국을 살릴까요 이걸 가진 자예요 이걸 답으로 가진 자예요 그 사람에게 얕은 완전 살리든 반 살리든 3분의 1 살리든 10분의 1 살리든 그 사람한테요 이게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도하면 바로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딱 근본부터 확인을 딱 했다 24는 불량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불량 최고 불량이 더 이상 없어요 그죠 777은 요즘 지금까지 나온 그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에 대한 어떤 단어들을 쫙 모았다고 보면 돼요 불량이고 내용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근본이에요 근본을 놓치고 진도 나가면 되겠어요 나가지지도 않아요 언젠가는 되돌아가 여기서 새로워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을 통과하여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공허합니다 제 경우는 그랬어요 공허하고 우습고 네가 뭐 이런 거 이런 생각들을 그러나 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착착 올라갑니다 요 안에 있는 많은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요 안에 들어왔죠 그 안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한 개만 딱 들어와서 눈 열려보면 나머지 단어가 싹 다 한꺼번에 열립니다 그게 본래 성경의 원리 다시 한번 자기 기도를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도 또 내가 영권을 누리고 흑암체리 끊을 수 있는 기도 이런 기도를 자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요 되어지는 기도예요 다락방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말이 나는 있는 줄도 몰랐죠 초창기에도 윤목사님 이런 단어를 그래 많이는 안 썼어요 왜 그러냐면 되어진다면 혹시 근데 처음 들어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까 싶어 가지고 아마 조금 조심한 게 아니냐 이러다 싶었어요 근데 함식하다가 이래 고백합니다 그것도 내가 느끼기에는 간단하게 넘어가버려 이걸 강조해서 이래 말을 안 하고 그러면 혹시 영적 문제인데 이런 분은 오해하거든요 안 그래요 되어지는 기도를 하면서 안 그래도 이 단어를 하는데 지금 저도 뭐 24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24가 되었을까 이런 싶었거든요 내가 한 두 번이나 그 메시지 글에 많이 듣는 중에 한 두 번 정도 많이 들었으면 한 세 번 정도 내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때는 뭐 이래 전국으로 다닐 때고 그 이단 소리 없을 때에요 그리고 한 번 이래 얘기했어요 그 경상북도 지역 어느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내가 기억해요 그 이제 집회를 처음 마치고 나와서 바깥에 앉아가지고 이제 쉰다고 앉아있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거 있지요 이래 말했어요 그것 말고도 그런 거 비슷한 고백을 내가 한 두 번 정도 떠들었어요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진짜는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해요 나는 이게 뭐 내 나름대로 좀 느끼죠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요 뭐 들어가서 보니까 보금 이래 하니까 뭐 나는 내 영적 상태가 보금 그것만 가지고 채워지고 약간 뭐 간이 커졌다 할까 뭐 이래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요 진짜 해야 될 것이 떠오릅니다 한 몇 개만 떠올라요 그래서 그것도 또 오래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10초 안에 끝내버려요 그래도 그 전에 보다 응답이 더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뭐 유목사님의 암식이 얘기했어요 뭐 불신자는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우리보다 돈 더 많잖아 뭐 저는 내 때문에 영적 문제 생길 분들은 없을 거기 때문에 기도를 뭐 진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아버리세요 오늘 저녁부터 하지 말아버리세요 그러면 진짜 나옵니다 진짜 그러면 진짜 나옵니다 진짜 굉장히 이익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익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이익이 되고 시간 오래 안 걸려요 5분 안에 끝나지 아무리 길었든 그래 딱 3집 가지고 고백 딱 하고요 믿습니다 하나님 딱 하고 기도 끝내버려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내 말 했다 하니 하지 말아고요 혼자서 하나님하고 이랬듯 1대 1로 그렇게 결정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됐으면 싶은 게 이제 집중입니다 이게 호흡하고요 이렇게 되지만 참 너무 좋겠는데 이거예요 저는 이게 뭐 하나님 좀 은혜이긴 한데 은약 기도를 쓸 때는 호흡이 돼요 나머지도 뭐 그 전에보다는 조금씩 더 되죠 원단 기도 메시지 할 때 했죠 시도 때도 없이 이래 말했는가 무시로 했는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라 시도 때도 없이 호흡해라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억하죠 누구 용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내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형이거든요 왜냐면 옛날에 호흡이라면 폼 딱 잡고 해가지고 이래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잘 안되지지 안 그래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크게 숨 쉰다 이런 개념으로 나는 은약 기도 쓸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집에 와서 샤워할 때 있잖아요 그때 아주 많이 숨을 많이 세요 그래 보니까 이게 힘이 진짜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편안하고 그니까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하는 거에요 생각나면 하는 거에요 생각나면 하고 예? 그것만큼이라도 이익이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까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한 요정도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예를 들면 미국 남민족 저게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너 다 다 생각나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이래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낮에는 뭐 뭐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뭐 생각을 하든지 생각이 한 번도 안 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뭐 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는데 하루 내도록 가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나면 즉시로 기도하지 않그래요 미국 남민족 담으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뭐 5초 아니면 10초인데 생각이 나게 해주셨다 이거죠 물론 이제 저거 말고 다른 이런 저거는 안 한다 이 뜻이 아니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유목사님이 오력과 4만, 40만, 1천만 요거를 하루 내도록 한다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그때는 24시 개념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 싶었어요 와 하루 내도록 한다는 게 하루 뭐 계속 안 돼야 계속 그러니까 뭐 이래 계속 해 제끼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냐 이래 표현한 적도 몇 분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에도 대단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한 번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한 개를 가지고 24시간 그리 하려고 막 한번 해보세요 어째 되는가 저는 저런 얘기 들을 때 내가 아주 초창기거든요 내가 한 번 해봤어요 5분, 한 10분 했겠나 머리가 깨질라더라 하나님이 생각을 안 주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기도 안 돼 요거 전에는 요전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진짜로 누리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 줬고 요거 요 사이에 요 정도에는 내 개인 은약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부활 메시지 네 개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거 두 개는 하면 내가 기도 시간에 하거든 요거는 수시로 그런데 내 신앙 고백이에요 어째 가지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나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도 쉽지 않아서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들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목사들도 그래서 난 어디 갔었는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하지만 사람 입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 안 해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째 가지고 이것이라도 되어졌는가 생각해요 나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정상이잖아 안 그래요 휴기동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것을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내 안에 약속된 것을 네가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럼 한 번이만 더 줄여서 얘기하면 너의 내를 기도해라 이 말이잖아요 나를 은약으로 잡아라 나를 고백해라 나를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장 저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은약이고 내가 네 기도라 이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이걸 해야지 안 그래요 생각을 세려 보시고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고 계속해야 돼 그러면 어느 날이 올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싶은 때가 온다 대부분 알고 있고 믿고 있어 누리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도 쉽지 않아요 그게 진짜 돼가지고 정말로 고백하고 싶으면 쉽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이십사오는 거예요 칠 칠 칠 칠 안에 있는 그런 단어들은요 굉장한 이십사실을 누린 사람이라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소설이겠습니까 그게 못 만듭니다 이런 거예요 잘 분석을 해보세요 아무나 절대 못해요 그러는 중에 이제 24일에 가격이 들 때 집중이 있는 거잖아요 죽고 있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우리 캠프 하는데 캠프 조금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 소년은 캠프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줬어요 우리는 전도를 직접 하든지 전도를 도우는 사람이 되든지 전도자를 키우는 사람이 되든지 야하튼 간에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관심 없이 이렇게 있는 거는요 이건 하나님하고는 일단 제일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전도 아닙니까 이거하고는 일단 약간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경제도 뭐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 자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전도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 진심이면요 응답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많이 간대요 진짜 답 발견하길 바랍니다 답을 답 발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내 안에 답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시간표로 되기 때문에 시간표 안 하는 것들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전에 내가 하는 것이 이겁니다 진심으로 고백이 되는지 이것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하고 다릅니다 일단 영권 다르고 영적 치유 다르고 그리고 응답 역사 달라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눈이 열리고 또 귀중한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중한 말씀 주셨으니 은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시오 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오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시오 캠프를 통하여 이 소녀와 같은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오 엘리사같이 조직을 가진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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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